제작업의 대표적인 게 돌기가 나와 있는 도자기라는 게 대표적입니다.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자기 장식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입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맞는 모든 작가들이 고민하는 부분 그걸 좀 파괴하고 입체적인 도자기를 어떻게 하면 조용미를 가지고 이런 것에 고민이 많았고요. 저 또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찾은 답이 귀할 기법이라는 한국 전통 기법을 베이스로 한 첨장 기법을 작업하게 됐습니다. 돌기 성형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귀할 기법이라는 전통 방식의 방법이고요. 그 귀할 기법은 브러쉬에 흙물을 발라서 장식을 하는 기법입니다. 과거에 그랬다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귀할 기법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적게는 몇백해에서 많게는 4,500해까지도 덧발라지는 그 물성을 이용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자면 첨장 기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그 작업으로 계속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형태는 캐스팅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캐스팅 기법은 굉장히 정형화된 기법이고요. 제가 첨장 기법, 돌기를 성형하는 데 아주 안정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의 물레 형태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형상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. 그 위에 돌기를 성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흙물의 물성을 이용한 터치를 1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미묘한 차이로 흙물이 덧발라진 형태가 나옵니다. 그 부분에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성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 물성 위에 2회, 3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층층이 쌓여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고요. 그 쌓여가는 모습들이 의도하지 않은 흙물의 물성이 생성이 됩니다. 그런 물성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어떤 조건들도 만들어지고요. 돌기의 단층 같은 그런 색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. 전체적인 베이스 색상의 또 다른 어떤 층들이 보일 수 있는 돌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색상을 써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적인 보색을 써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돌기가 만들어집니다. 그런 돌기의 층들이 큰 형태와 어우러질 때 각각 살아있는 어떤 돌기로 첨장기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의 정당성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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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